어제 그 얘기 듣고 할머니한테 안 간다고 말씀드렸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할머니께서 수인 씨 끝끝내 받아주지 않으시면 차라리 일본으로 나가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. 거기서 수인 씨랑 지훈이 저희 세 사람 한 가족으로 사는 게 수인 씨하고 할머니한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. 사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러시면 안됩니다. 제 말은 수인 씨와 함께가 아니면 그 어디도 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. 그리고 그 말은 수인 씨와 함께라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.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? 사장님 정말 회장님을 등질 생각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? 두 분이 아무리 저랑 수인 씨 떼어놓으려고 애쓰셔도 저 수인 씨 절대 놓지 않아요. 사장님. 사장님. 그만 나가보세요.